광주지역의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소방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사고 소식을 광주소방안전본부, 이태영 소방교가 전달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사건, 사고와 광주소방 소식을 알아보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이태영입니다. 먼저 한 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지난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8건으로 한 명이 부상을 입고 4,166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143건의 구조 현장에서 108명을 구조하고 932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아파트 출입구에서 하얀 용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은 공기옥기를 메고 소방호스를 입느라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24일 낮 12시 10분쯤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실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화재를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주민들이 연기를 마셔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서부서방서는 불이 시작된 지하실을 정밀 감식해 정확한 화재 온위를 밝힐 계획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양쪽으로 늘어선 차량들 사이로 소방차가 진입하고, 먼저 도착한 소방차와 소방대원들이 차량에서 내려 화재 현장으로 진입합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희뿐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소방관들이 차례차례 진입합니다. 25일 새벽 3시 22분쯤 술에 취한 아내가 안방에서 옷을 모아놓고 불을 붙였다는 신고가 남편으로부터 접수돼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2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컨테이너 안 밖으로 소방관들의 휴대용 랜턴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26일 저녁 8시 25분쯤 컨테이너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됐습니다. 화재는 컨테이너 옆 재활용품에 누군가 버린 담뱃불이 발하되, 컨테이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서부소방서는 소방차 8대와 소방대원 30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펼쳤습니다. 건물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쏟아져 나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이 방수포를 이용해 불길의 확산을 막습니다. 27일 새벽 4시 23분쯤 동구 산수동의 한 건물 4층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화재로 건물 내 직기류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3,600만 원의 재산폐를 내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광주소방안전본부는 합동조사반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찜통더위가 시작되면서 벌들의 기세가 맹렬해졌습니다. 신고가 증가하면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손길도 분주해졌는데요. 벌과의 전쟁,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5일 초등학교 운동장 화단에서 어른 손바닥만한 말벌집을 소방관들이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폭염이 시작되면서 벌 활동 또한 활발해져 관련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말벌이 광고판 뒷면에 집을 지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복잡한 철근 구조물을 넘고 올라가 살충제로 벌들을 마비시킨 뒤에야 겨우 벌집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월들어 지금까지 집계된 벌집 제거 신고는 강주시에만 969건이 발생했습니다. 폭염과 함께 시작된 벌과의 전쟁, 벌집을 발견하면 절대 건드리지 말고 119의 신고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자 광주소방안전본부가 시민들의 무더위 안전 지킴으로 나섰습니다. 서구 양동시장에 소방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웃고 소방관들이 폭염에 달아오른 아스팔트에 물을 뿌려 열기를 식힙니다. 숨막히는 무더위에 시민들의 야외활동을 돕기 위해 살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5개 소방서는 지난 21일부터 폭염 취약시간인 오후 2시부터 소방차를 동원해 전통시장이나 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물을 뿌려 열기를 식히고 있습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소방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소방뉴스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